왜 내 아이언 거리가 다 똑같이 나가는지 분명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을 거예요. 먼저 이 페이스 각유지, 아까 김가영 프로가 말한 것처럼 헤드는 바로 손은 안쪽에 왔을 때 올바른 테이크어웨이라는 거를 먼저 하셔야 되는데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골프를 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출발과 동시에 아 뭔가 어색해, 뭔가 이상해 라고 느껴지는 경우를 한 번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 페이스 자체가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로테이션은 흔히 왜 생기냐면 우리가 테이크어웨이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페이스를 이렇게 직각으로 만드는 동작을 많이 만드세요. 이 페이스가 지금 측면, 정면을 봤을 때 이 페이스가 직각을 만들면 스퀘어다 라는 생각에 그냥 계속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 직각만. 이 직각만 되면 스퀘어고 올바른 스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직각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올바른 테이크어웨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과연 직각이 맞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직각은 올바른 테이크어웨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각도가 올바른 테이크어웨이냐? 저는 너무 깊숙히 알 필요는 없지만 감각적으로 느끼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방법은 먼저 이렇게 셋업을 쓰시고요. 왼손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린 상태에서 오른손이 박수를 쳐주는데 우측 허벅지까지 와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박수를 칠 때 제가 특별한 동작을 하나요? 돌리거나 닿거나 하는 동작을 안 하죠. 이 박수를 쳤을 때 여기서 멈췄을 때가 올바른 테이크어웨이에요. 그러면 이 각도가 페이스가 공을 본다는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맞히는 거는 이 각에서도 페이스가 볼 수도 있고 이 각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바른 테이크어웨이 할 수는 없고요. 이 박수를 치기 위해서 팔의 움직임만 느끼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두 손으로 박수를 칠 때도 그립을 잡고 여기에 목표 지점이 있으면 이렇게 박수를 친다는 느낌으로 그대로 움직였을 때 올바른 페이스 앵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클럽을 잡았을 때 어떤 각도냐면 헤드가 앞에 손은 안에 있다. 그런 좋은 테이크어웨이 방법도 있죠. 하지만 페이스만을 생각했을 때는 박수를 치는 움직임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했듯이 그립을 잡고 박수를 치듯이 테이크어웨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굳이 이걸 볼 필요는 없지만 내가 꼭 이걸 알고 싶다 그러면 직각보다는 조금 닫혀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하게 닫는 건 아니지만 내가 박수를 치듯이 테이크어웨이 들면 페이스는 직각보다는 살짝 닫혀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테이크어웨이는 직각보다는 살짝 닫는 게 조금 더 로프트 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골프를 좀 더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페이스를 살짝 여는 것보다는 닫는 게 골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비거리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프로들이 물론 대부분의 프로들이에요. 대부분의 프로들이 페이스가 열리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00명 중에 2, 3명 정도만 열리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미세하게 닫힌다는 거예요. 과하게 닫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추어 골퍼들은 너무 페이스 닫는다는 개념보다는 미세하게 닫힌다는 이미지를 갖는 게 올바른 테이크어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페이스가 어떻게 하면 닫히냐 테이크어웨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페이스가 살짝 닫혀있는 느낌은 페이스가 땅을 보는 게 닫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자 그러면 이 닫히는 상태에서 페이스가 계속 땅을 보면 닫힐까요? 탑에서? 아니에요. 탑에서는 오히려 페이스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봐야 돼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닫으라 그러면 여기서는 땅을 봤는데 탑에서도 땅을 본다? 그럼 그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이 좀 어려운 거죠. 골프스윙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페이스의 각이 직각이 아니고 로프트가 90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닫히는 거와 탑에서 닫히는 방향은 달라요.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페이스가 땅을 보는 거는 닫히는 거예요. 테이크어웨이는 이렇게 땅을 보고 있으면 엄청 많이 닫힌 거죠. 근데 탑스윙에서도 땅을 보면 이건 열린 거예요. 페이스가 이렇게 땅을 보면 이건 열린 거라는 거예요. 그럼 페이스는 살짝 이렇게 하늘을 보는 느낌이 가져져야지 탑에서는 올바른 닫힌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돼요. 테이크어웨이에서 닫히는 방향과 탑에서 닫히는 방향.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제 백스윙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또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백스윙 테이크어웨이에서 제가 박수를 치듯이 들어야 된다. 그럼 이때 정확한 각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몇 도 다쳤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대충 약간 다치듯이 그러니까 좀 대충이 필요해요. 너무 겸고하게 테이크어웨이에 내가 몸이랑 이렇게 멀리 가야지 하시는 분의 특징이 무조건 열려요. 아까 김가영 프로도 내가 골반도 틀어주면서 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낙고 긴 테이크어웨이를 갖는 분들은 무조건 열린다는 거예요. 멀어지면 열립니다. 그럼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아크가 커져야 되고 어깨 회전을 최대한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동작은 비거리에서의 감소도 나오지만 아연거리가 일정하게 다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7번을 치나 5번을 치나 9번을 치나 멀리 가면 갈수록 그런 실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냐? 그렇진 않죠. 저는 단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가 테이크어웨이 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경직되는 분들의 특징이 내가 할 수 없는 회전을 가지려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없는 파워를 내려고 그러기 때문에 몸이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크어웨이에서도 너무 무리하게 갈 필요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움직이면 올바른 테이크어웨이를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백스윙 때 아이언은 다운블로 찍어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파르게 들려고 해요. 아까 김가영 프로도 그런 오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파르게 들었을 때 무조건 나쁘다라고 저는 지금 표현은 안 할 거예요. 저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플랫한 느낌의 백스윙이 좋다 생각하고 좋아하지만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바로 들었을 때의 특징이 또 한 가지가 꼭 필요해요. 여기서는 손등의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바로 드는 만큼 손등이 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 꺾이면 많이 꺾으면 꺾일수록 역시 페이스는 열려요. 오픈이 되는 거고 손등이 펴지면 펴질수록 다치는 값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백스윙 때 다치는 값이 열리는 값보다는 무조건 잘 칠 수 있다 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냥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열려서는 그거를 열은 거를 다시 스퀘어로 만들고 로프트를 세우는 거는 거의 아마추어가 하기에는 불가능한 동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드는 거를 고칠려 하지 마시고요. 바로 들었을 때는 꼭 손등을 좀 피는 동작을 가져라. 손등이 꺾이는 게 아니라 약간 피는 동작을 가지면 조금 더 로프트 값을 세울 수 있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